2022년 하반기 이후 초청축제 기도 제목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사 온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사 구원의 기쁨을 증거하게 하소서 준비의원들의 연합과 사역의 열매를 위하여 준비의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부서관의 원활한 소통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소서 준비의원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초청 당일까지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매일전도, 목요전도, 1, 2차 집중 새벽기도, 정시기도, 릴리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바자회를 통한 지역 섬김과 초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함께함으로 잘 준비되어 초청 대상자와 이웃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방문하고 이웃 초청 축제에도 나와 복음을 듣고 결신하게 하소서 단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웃 초청 축제 주일과 이웃 초청의 날에 말씀을 전하시는 단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시간마다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전도대원과 태신자와 장결자들을 위하여 매일전도와 목요전도에 참여하는 전도대원들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소서 온 성도가 작정한 영혼들을 찾아가 전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초청주일 일정과 봉사자와 찬양팀들을 위하여 초청 당일 모든 환경을 주관하사 준비한 모든 순서들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찬양 인도자와 팀원들을 통해 찬양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소서 정착과 양육을 위하여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등록하여 은혜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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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